안녕하세요 트윈믹스에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BT21샵에서 귀엽거나 특이한 굿즈들을 직접 골라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찍으면서 언박싱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물건들이 있을지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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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짜잔! 엄청 크죠? 이게 지금 쇼핑백이에요 진짜 완전 커요 이렇게 또 뒷면에는 타타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원근법 때문에 카메라에는 진짜 엄청 크게 나오는 것 같은데? 바닥에다가 놓고 제가 이 밑에서 하나씩 꺼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첫 번째 굿즈는 짜잔! 귀엽죠? 이게 뭐냐면 망 부쿨 얼굴 쿠션이에요 완전 귀엽죠? 이게 진짜 말랑말랑하거든요? 보라색 꼬리도 달려있어요 부쿨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완전 부들부들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뭔가 만지면 진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되게 쫀득쫀득하거든요? 파스터로 톤이라서 인테리어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귀여운 망 쿠션을 구매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짜잔! 이렇게 보면 되게 평범한 백참 같아 보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BT21 베이비 페이스 라이팅 백참이에요 딱 뭔지 감이 잡히시나요? 이렇게 얼굴을 눌러주면 인형의 볼 쪽에 불빛이 들어와요 반짝반짝 진짜 귀엽죠? 주위가 되게 지금 밝아서 확연하게 안 드러나는데 살짝 어두운 곳에서 키면 진짜 진짜 주황빛으로 이쁘게 나와요 짠! 건전지로 작동되는 방식인데 약 3,000번을 눌러도 건전지가 닳지 않을 만큼 충분한 양이 들어있다고 해요 가끔씩 이렇게 누르면서 사용하다가 언제쯤 닳게 되는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짠! 치미 바이트 컵 피규어라는 거예요 약간 음식을 들고 있는 그런 시리즈더라고요 귀여워 우와 퀄리티 좋은데? 치미가 햄버거를 들고 있습니다 공식 유니폼인 이렇게 노란 후드 집업에 끈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 귀엽다 이게 되게 특이했던 점이 바이트 컵 피규어잖아요 짠! 이런 머그컵에 이렇게 짠! 걸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용도로 제작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막 여러 명이서 컵에 음료수 마시고 할 때 이렇게 딱 표식을 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굳이 컵이 아니더라도 약간 걸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그냥 이렇게 꽂아놓으면 그냥 피규어를 장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짠! 되게 실용성 있으면서도 엄청 엄청 귀여운 슈키 시리얼 볼과 스푼 세트예요 대박이죠 우와 진짜 귀여워요 이게 또 그릇 모양이 하필 이렇게 슈키 모양이라서 무슨 가오리 같죠 색감도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시리얼 다 먹고 나면은 슈키가 보이겠어요 짠! 자세히 보시면 슈키의 이름도 쓰여있고 슈키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우유가 있어요 왜냐면 슈키가 쿠키니까 이게 바스라져서 녹아버리잖아요 너무 귀여운데?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이렇게 툭 튀어나와있는 부분이 있어요 스푼을 이렇게 걸쳐놓을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좋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짜잔!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짠! 시티 에디션 엽소 세트예요 딱 여기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뉴욕, 홍콩, 서울, 로스앤젤레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뭔가 방을 꾸밀 때나 다꾸 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포장지가 뭔가 되게 고급스러워요 와 진짜 사길 잘했다 와 여기 태극 문양이랑 서울 있는 거랑 캐릭터들도 반까지 다 있어 한국의 문양을 되게 예쁘게 일러스트로 표현했어요 오! 홍콩! 되게 네온사인처럼 디자인이 돼 있죠 뒷면은 어! 뭔가 편지를 쓸 수도 있을 법한 엽소 짠! 짠! 귀여워! 이번에는 약간 치즈케이크 어? 뉴욕 치즈케이크? 반이 자유의 여신상이 됐어요 마지막! 우와! 로스앤젤레스 되게 야자수랑 노을이랑 일러스트가 진짜 예쁘네요 짱이죠? 무슨 일이야? 코야 귀가 코야 귀가 떨어졌어요 뭔가 자주 뭔가 흘러내리는 것 같죠? 귀가 코야의 귀여운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 어? 다섯 장이구나? 아아 우와 이거는 여기 있는 이 패키지의 뒷면이랑 똑같은 디자인이네요 어? 근데 되게 예쁘다 이렇게 모든 도시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마지막 엽소 이거 뭔가 이런 거 이렇게 하나만 방에다가 마스킹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게 감성 대박일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섯 번째 짜자잔! 이거 또 사이즈가 엄청 커져 짠! BT21 에어월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악취는 제거하고 향기는 남긴다 이게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랑 악취를 제거해준다고 해요 이 포스터가 저희가 산 디자인은 바로 이 쿠키 화이트 오! 짠! 와 대박 귀여워요 어우 대박 어떡해 짱이죠 여러분 이게 막 빈티지한 컨셉을 노리고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색감이 진짜 예뻐요 지금 뒷면에 필름을 이렇게 떼서 벽에다가 부착을 해주면 돼요 오 신기하다 탈취력과 공기정화 테스트를 했던 결과도 이렇게 써있네요 이거 이것만 방에 뭔가 붙여놔도 분위기가 살아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물품 짜잔 비티21 드림 오브 베이비 파자마 세트예요 엄청 귀엽죠? 이 외관 디자인이 되게 특이해요 뒷처럼 만들어 놓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옷걸이랑 위아래 옷까지 옷 입히기 인형 세트를 만들어 낸 거예요 와 진짜 귀엽죠? 진짜 어릴 때 갖고 놀던 옷 입히기 인형 장난감을 보는 것 같아요 우와 우와 너무 귀여운데? 파자마 모자까지 쓰고 있어요 뽀석뽀석한 RJ 여기 RJ 뒤에 있는 상표를 가위로 잘라줄게요 짠 뭔가 주렁주렁 있으니까 옷 입힐 때 되게 불편할 것 같아서 와 진짜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RJ의 옷걸이 RJ의 상의 뒤에 찍찍이도 있어요 너무 귀여워 고무줄도 들어있네 이렇게 하의도 있어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어 귀여워 이런 식으로 보관할 수 있는 거군요 와 대박인데? 짠 RJ가 파자마를 다 입었어요 완전히 모자랑 이제 세트가 됐죠 대박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짠 바로바로 BT21 자동 손세정기예요 아 진짜 뭐 이런 게 다 나오나 싶죠 손세정기 위에 피규어가 있어요 이 손세정액이 그린 등급을 받은 원료를 사용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자동으로 분사되는 형태다 보니까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 되게 알맞는 제품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 일단은 설명서가 있고 이렇게 우와 손세정액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리필도 구매를 할 수 있나봐요 귀여워 이렇게 이렇게 건전지까지 이렇게 해서 구성품은 세정액이랑 세정기 본품 건전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 이게 센서 같은데 이렇게 인식을 해서 뿌려지는 것 같죠? 귀엽다 되게 파스텔톤이에요 예쁘고 연한 파란색 하늘색? 건전지가 들어가는 구멍이 하나 둘 세개죠 오 불이 들어왔어요 방금 전원이 켜진 거예요 오 깜짝아 아 인식 잘 된다 이게 초기 설정은 절약 모드로 되어 있대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이 버튼을 가볍게 한 번 누르면 0.6g의 절약 모드에서 1g의 일반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한 번 눌러볼게요 오 약간 빨간불 들어왔죠 오 좀 뭔가 오래 발사되죠 네 절약 모드로 사용해도 양이 그렇게 적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아홉 번째로 마지막 제품은 짜잔 이게 바로 뭐냐면 BT21 페이스 미니 고깔 세트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끈도 들어있어요 오 귀엽다 오 귀여워 끈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직접 씌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와 여러분 알아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쪽으로 해서 쭉 민 다음에 위로 이렇게 살살살살 껴주고 이렇게 수평을 맞춰주면 짠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힘 조절을 잘해야 돼요 묶어주면 짜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였어요 쉽게 구경하는 것 같다고 소스 참기름 고춧가루 찹쌀떡 오직 고춧가루 소스 소스로 소스 부끼먹는다 고춧가루 소스 고춧가루 소스 고춧가루 소스 고춧가루 고춧가루 짜잉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귀엽거나 특이한 BT21 굿즈들을 함께 언박싱해보고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살만한 제품들에 관해서 정보를 얻어가시거나 이렇게 귀여운 굿즈들을 보면서 함께 힐링을 했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